랄라 제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관리, 교육 요즘 저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테라피를 매일 할 수 있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우리 또한 행복한 피로가 됩니다 저도 테라피 너무 바쁘시고요 우리 민수 선생님 테라피 너무 그립습니다 조만간 마울 선생님, 민수 선생님 부산에 교육 일정으로 오실 텐데요 일정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테라피는 꼭 부탁드려야겠어요 해주실 거죠? 민수 선생님? 즐거운 밤 되시고요 행복한 밤 되시고요 또 봬요 안녕